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7년 3월 학평 나영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레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더하기 7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럼 일단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상수 그대로 있고요.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이 무한대가 있어요. 하지만 무한대 제곱에 비하면 이 무한대라는 값은 당연히 엄청나게 작은 값이니까 실제로 얘는 전체적으로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따라서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모 양산 가장 큰 차수로 나눠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N 제곱 분의 7이 되겠고 그리고 얘가 3이 되겠고 얘가 N 분의 2 여기가 N 제곱 분의 1이 남겠죠. 따라서 우리는 레미트 나머지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무한대 분의 7이 돼서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무한대 분의 0, 무한대 분의 0. 따라서 남는 2분의 3이구나. 됐어요? 따라서 2분의 3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다항함 수정이 극한은 결국에는 얘에 비하면 나머지는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가장 큰 차수의 앞에 개수들만 비교해도 이러한 답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